의원님이 꿈꾸시는 세상과 사모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당신 그거 알지. 내가 당신을 세상에 연구한 거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오랜만이다, 김혜주. 네 남편도 네 과거 아니? 밖에다도 일 아무 말 하지 마. 부탁이야.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미안해. 나 때문에.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사모님을 믿으십니까? 난 너무 믿어. 아니, 안 나오니까.